공부 안해도 되겠어요? 아니요 나는 공부 안했는데 했는데 안 된 것 100%까지 갔는데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피 버스테이 해피 버스테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해볼까요? 어디지? 해피 버스테이 없었네 해피 있을 수 있더라 저도요 난 버스테이 있어 함께 shore 해서 Woah 해피 버스테이 해피 버스테이 해피 버스테이 벌써 벌써 한 번 더 응? 선생님 Nas 의지iv 소리를? 소리를? 오늘의 교환은 어떻게 됐는지 리다로는 말했고 책에는 어떻게 됐는지 리다로는 말했습니다. 거 아니겠어요. 누가 어사도 돼지... 어... 소리가 좋잖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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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데려갔어! 지우개였어요! 지우개요! 지우개요! 지금까지 못췄으면 몰랐던 거니까 지우개 띄키세요 지우개이~~ 아아... 아아! 그리고 진이 형 왜 이렇게 나쁘고 말하면 말이 한냈네! 지금.. 지금 제 보다에 보면 원하고 싶어요 땡큐 맘 땡큐 맘 오늘 써볼까요? 오 안돼 오 마이 고스 땡큐 마 오늘 써볼까요 네 오늘 연습했어? 응? 뭐요? 땡큐 수능 연습해봤어요 땡큐요 연습도 안하고 치고 써보면 뭐하니까 집에서 선생님이 공택에다가 집에서 하라고 했죠 또 다시 애인해들을 내려갈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번엔 분명히 있을꺼야 난 집에 남다 홈페이지에서 못해요 잘하세요 얼마 안하니까 땡큐 마 히에이치가 또 나왔으니까 결혼살때문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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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땡큐 마 땡큐 마 아우 잠깐 마음은 진짜 어 뭐야 또 왜 나가요 땡큐 땡큐 다시 해야되잖아 땡큐 마시구요 이거 널 위한거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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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나아가요?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나 적을 수 있어요. 나 적었죠?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모양으로 따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his is for you. 나 적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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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끝났는데? 오늘 학교에서 정말 쉬었죠? 85점. 85점. 80점 때 남은 안 있는 거였어요. 고마워요. 아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데즈 땡큐 데즈 이거 안 배워졌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땡큐 데즈 안 했는데 요 감사합니다 땡큐 위에 있잖아 땡큐 마음 할 때 있잖아 오케이 땡큐 마음이나 땡큐 데즈 라고 하죠 땡큐 마음이나 땡큐 데즈 나 땡큐 까지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인가 땡큐 땡큐 고맙을 땐 땡큐 라고 하면 된대요 맞았는데 지어버렸어요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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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맞았는데 지어버렸어요 어떻게 좀 유마 단 구정문이 뭐예요 근데 구정문이 뭐지 몰라요 네 낫이 들어갔고 다 모르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정도일이 믿으시고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는 적었어요. 유는 적었어요. 유는 적었어요. 그 옆에서 그 가르쳐주면 안되지 준비하자. 잠깐만요 저도 모르겠지. 어쨌껏. 유는 적었어요. 유는 적었어요. 유는 적었어요. 유는 적었어요. 유는 적었어요. 아니 우로 이친 만나지 마세요. Yo THIS C예요. 난 어차피 Copy drama. 그랬어요. 유38 Euro. 유38 Euro. 유38 Euro. 유38 Euro. 아저씨 어떤 시죠?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형이라고 써있으면 어떤 시가 뜻이에요? 이거 I'm so happy 생일은 생일은 birthday birthday 네 이건 어떤 시 아니에요? 하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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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라고 써있으면 이름씨에요 When is your birthday? 뭐라고 묻고 있단 말이에요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Ok 그 다음에 You're welcome Hi days Hi days 그 다음에 너 당신 You are You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I am 7 I am 11 years old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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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you help me I say thank you 자 이것은? 이것은? 이거 뭐예요? This 이건 유자입니다 이거 뭐예요? 아니 4학년 수술 시험 문제라고 그냥 전국적으로 대구 서울 이런 데 4학년들이 그런 거 공부하고 시험 친다고 저는 안 그랬는데요 응 그 다음 계속해서 뭐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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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위하여 이것은 널 위한 거야 할 때 나오죠 Peace 공부를 안하니까 선생님 참 답답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4도 4 4 근데 4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말을 하세요 내가 했으면 생각했는데 틀린가 봐요 틀렸어요 셋 네도 세움 치고 패드 지금 안 오세요 패드 그거 덜 한 거예요? 아니 틀렸죠 틀렸어